자 우리 두번째 챕터 도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법은 총 8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도서에서 페이지 수를 보면은 195쪽부터 228쪽 어떻게 보면 다른 파트보다는 되게 양이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얘를 우습게 보면 안되는게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파트 1,2,3,4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고독점을 받아야겠다 하실 때는 과감하게 도법은 개념만 익히고 넘어가시는게 좋구요 나는 90점 이상 모든 과목을 다 통틀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도법도 꼼꼼하게 이해해 주시고 문제도 기출문제도 여러 번 풀어 보시면서 유형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법은 제도와 도법, 투상, 투시도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도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도법의 종류들, 투상, 투시도도 종류가 좀 나눠지고 있는데 그게 각각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구요 도법의 경우에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기 보다는 개념만 핵심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섹션 01의 제도 1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제도의 개념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법도 섹션이 1, 2, 3, 4로 이루어져 있어요 1에서는 제도에 대한 일반, 두번째는 평면도법, 세번째는 투상도법, 네번째는 투시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보면 되게 퍼센트가 되게 작죠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빈도 보면 하하하하 되게 낮게 출제된다 이렇게 낮게 출제된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시면은 별로 경제적이지가 못합니다 난이도에서 봤을 때도 하하가 좀 제일 쉬운 편인데 문제도, 출제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점수 좀 깎아먹을 수 있는 거 일부러 좀 틀리게 하려고 이런 문제들 좀 어렵게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첫번 섹션, 제도, 일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제도의 정의와 규격, 제도 문자, 제도 용구, 선의 종류와 용도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1, 2, 3, 4 파트 섹션 중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용어의 개념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도에 관한 사항 보면 제도의 정의 입체 형태의 물체의 크기 또는 모양을 일정한 규격과 규칙에 따라서 평면 위에, 입체 형태를 평면 위에 그리는 거고 어떻게 그리느냐 점, 선, 문자, 부호 등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게 바로 제도다라는 거예요 도면을 통해 작성자의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제도라고 한다 도면만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걸 제작하는데 사이즈가 어떤지 어떤 형태,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제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해 내는 거죠 제도의 필요 조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국산업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의 규격이 쓰여 있는데 KSA0005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규격 표시예요 표시 기본적인 산업 규격은 KS 항상 KS가 앞에 붙죠 우리 색채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본 통칙과 규격 번호 이렇게 0005로 해서 제도 규칙을 잡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도의 규격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아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업 규격은 196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ISO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S-9001 인증 뭐 이런 것들 상품마다 되게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표준화 기구에 맞춰서 제작됐다 라는 뜻이에요 ISO 국제표준 여러분들이 화장실 픽토그램에도 보면 여자, 남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국제표준 규격이 있어요 자 그거는 ISO에서 인증한 픽토그램이에요 그리고 픽토그램은 앞에 또 ISO라고 써져 있습니다 KS는 한국 산업 규격을 얘기하고요 ANSI는 미국 이것도 여러분들 간혹 보셔서 우리나라에 워낙 미국 관련 규격을 쓰는 데가 많이 있어서 ANSI는 미국이다 아메리카다 아메리카 A BS는 B 영국 DIN 독일 DIN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 서체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많이 쓰게 DIN이라는 폰트 디자이너가 가장 좋아하는 폰트 영문 폰트를 골라봐라 그랬더니 1등이 DIN 폰트였거든요 독일 산업 규격 독일 규격 폰트이기도 해요 JIS는 제이저 제펜 일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부분 악자만 따서 외우시고 좀 상식적으로 ISO가 국제표준화기구다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번 도면의 구성 자 도면의 종류가 쭉 나와져 있는데요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승인도 시방서 견적도 설명도 자 이거는 그냥 요 단어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굳이 여기 설명을 본다기보다 그냥 눈으로 쭉 보시고서 아 계획도는 당연히 계획 단계에서 쓴 거고 제작은 제작에 필요한 것들 적어 놓는 거고 주문은 주문이고 승인받은 거 도면 시방서는 제작할 때 쓰이는 제작 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 쓴 거고 견적서 붙인 거는 견적도고 사용자한테 설명을 위한 거는 설명도고 별로 어렵진 않죠 내용에 의한 분류 보도록 할게요 조립도, 부분조립도, 부품도, 상세도, 공정도, 배선도, 전개도, 인면도 얘도 이름 보면 다 알아요 조립, 조립할 때 필요한 거 부분조립할 때 부분조립도 부품 설명한 거, 부품도 상세하게 표현한 거, 상세도 아주 쉽죠 배선, 배관도, 배선이나 배관 같은 거 표시해 놓은 거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에 나오면 좀 헷갈려 하는 건 인면도 인면도 같은 거는 외형을 각 방향별로 표시한 도면 앞면에서 본 거, 옆면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방향별로 표시한 도면을 물어본다 인면도 이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방법에 의한 분류 보도를 할게요 스케치도, 윈도, 사도, 청사진도 스케치도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제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략하게 그린 거 윈도, 처음부터 제도용지에 도면을 그린 거 요즘에는 제도용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이 윈도 자체가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도용지에다가 제도판에다 놓고선 이런 윈도를 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이거를 또 트래싱지에다 깔끔하게 옮겨요 그걸 사도 부르고 청사진도는 청색 관광지에다 복제해서 사용한 도면 와, 이것도 진짜 오래된 말인데 저희 아버지가 건축 쪽으로 하시면 맨날 집에 청사진도를 펼쳐놓고선 고민하셨던 거가 기억이 남네요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로 3D 관련 프로그램들 도면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윈도, 사도, 청사진도가 그냥 합쳐진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자, 제도용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용지는 도면의 크기 이건 나중에 우리 디자인 재료할 때 종이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이런 용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세부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A 사이즈 정도?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면의 크기 할 때 우리 제도용지의 폭과 길이는 1대 루트 2다 자, 이게 A 사이즈의 기준이에요 A 사이즈의 좋은 점은 어떻게 자르든지 자르면 항상 1대 루트 2 루트 2 0.1.414... 이렇게 나갔던 거 고등학교 때 보면 중학교 때 봤던 거 같네요 도면의 크기는 제도용지 크기에 따라서 미리미터로 기준으로 두고요 제도용지는 A0부터 주주주주 다 A가 붙죠 근데 여러분들 디자인 할 거면 최소한 A1 사이즈 정도는 좀 외워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 디자인 하면 종이에 기본 규격 사이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594에 841 얘의 2배는 A0가 되는 거 얘의 절반은 A2 이거의 또 절반 A3 또 절반 A4가 되는 거예요 A4는 여러분들 많이 쓰니까 이것도 210에 297 만약에 주변에 자가 없다 근데 뭔가 칫수를 재야겠다 그럼 A4 용지를 갖다 대보세요 짧은 쪽은 210이고 긴 쪽은 거의 30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아 대략 요게 한 300mm 정도 되는구나 아 요거 한 200mm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대신에 대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시길 바래요 제도용지의 종류 뭐 켄트지 와트만지 트레이싱지 방아지가 있는데요 아 다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이 제도용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종이에 대해서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 할 때 다시 볼게요 도면의 척도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척 축척 배척 NS 자 실척은 그대로 실제 크기대로 하는 거고 축척은 우리 해봤죠 몇 대 몇으로 줄여서 그렸냐 우리 A4 용지에다가 만약에 그리겠다 A1 사이즈에다가 그리겠다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배를 그린다든지 비행기를 그면 그대로 그 안에다가 1대 1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분의 몇으로 또 지도 같은 거 지도도 보면 축척이 되게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율대로 줄여가지고 쓰는 거 축척 배척은 아주 작은 뭐 나사라든지 부품 같은 거 몇 배로 키워서 그리는 거 키워서 그리는 거 배척 그리고 치수 비해하지 않게 쓰는 거 반비례해서 쓴다든지 이럴 때는 NS 축척은 우리가 줄여서 배척은 늘려서 반비례는 N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3번 선의 종류와 용도 선의 종류 이것도 좀 여러분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실선 자 선의 종류 실선 점선 쇠선 자 선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실선 이렇게 일직선 파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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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있는 거 쇠선 쪼 쪼 쪼 쪼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하는 거 2점 쇠선 길었다 짧고 짧고 길었다 짧고 짧고 길었다 짧고 짧고 2점 쇠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선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을 얘기하고요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점선은 우리 보통 이런 점선이죠 점선은 파선 또는 은선이라고 합니다 은선은 뭐냐면 은근하게 은근하게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숨어있는 거예요 숨어있어요 숨어있는 어떤 내부 영역에 이렇게 콤이 파져 있다 그러면 은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점선으로 점선은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할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뭔가 표현이 돼야 되는 경우 그때 점선을 씁니다 굵기는 굵은 선의 1분의 1로 쓰고요 쇠선은 1점 쇠선과 2점 쇠선으로 구분이 되고요 1점 쇠선은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이 번갈아 쓰이는 거 2점 쇠선은 긴 선과 두 개의 짧은 선이 번갈아 쓰이는 거 자 선의 우선순위 이것도 간혹 이런 순서들 참 시험에 좋아해요 시험에서 외형선, 숨은 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외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애 그리고 외곽 잘라지는 거 그리고 중심 그리고 무게중심 그 다음에 치수 재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302호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에서 쭉 나와지는데 굵은 시선, 외부 모양을 표시할 때 굵은 시선, 간은 시선은 치수 재는 치수 표기할 때 올 때 쓰고요 그 다음에 굵은 선의 2분의 1은 숨은 선, 숨어있는 거 찍는 거죠 가는 1점 쇠선은 중심, 기준, 피치선 가는 2점 쇠선은 가상선, 무게중심선 같은 거 쓸 때 파형이나 지그재그는 파단선 물체의 일부를 파단하거나 떼어낸 경우 그리고 가는 1점 쇠선과 변화는 굵은 실선 그건 절단선이에요 단면도에서 절단 위치를 표시할 때 쓰는 거고요 45도 방향으로 쓰는 실선 해칭선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선 쓰는 거를 해칭이라고 불러요 단면도에서 절단면을 나타낼 때 절단면 나타낼 때 해칭선 이거 쓴다 45도 각도로 가는 실선 선 긋는 법 이거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으면 그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 뭐 이런 건데 그냥 한번 보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제도 기호 및 치수 제도에 기호 해가지고 자 이거는 좀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기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면을 이해하기도 쉽고 생활 속에서도 도면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가구 같은 것도 자기가 사서 조립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요런 것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요거 뭘 뜻하는구나 이야기 쉽게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름은 요렇게 동그라미에 짱 제가 펜으로 쓰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원을 지름을 표시할 때 요거 반지름은 알 요거 두 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름하고 반지름 반지름은 알로 표시하고요 지름은 동그라미에 쫙대기 정사각형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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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판의 두께 요것도 생활 속에서도 다 있어요 T 그래서 아저씨 우드락 3T 주세요 그러면 우드락 3mm짜리 두께로 주세요 아저씨 아크릴판 5T 주세요 그러면 아 5mm짜리 아크릴판을 사서 내가 코로나 파티션으로 만들어야 겠다 그럴 때 T는 판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원호 그리고 45모따기 끝에 이렇게 탁 모따기 이런걸 모따기라고 불러요 끝 모퉁이라도 탁 이렇게 자를 때 그거를 C라고 표기합니다 자 요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수 기법 보면은 뭐 가늘 실선으로 치수 잰다는 거 볼 수 있구요 자 요기 요기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에 착대기 자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름 이라고 그랬죠 지름 치수 기입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진짜 큰 사이즈라면 밀리미터를 쓰지 않을 거구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뭐 이런거 할 때는 공간이 되게 넓죠 밀리미터로 하면은 수치가 단위가 넘으니까 그때는 뭐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둔다든지 뭐 밀리미터를 두는 경우들도 있고 기본은 밀리미터다 기본은 자 그 다음에 제도 문자 보도록 할게요 문자 자 문자 제도용 문자는 KSA10107로 해서 쓰는데요 이것도 사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고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손으로 직접 제도판에다 글씨를 쓰고 도면을 작성하고 그럴 때는 진짜 제도용 문자라고 해서 이 글자를 막 연습했었어요 제도 글자를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납작한 글씨 끝에는 약간 살짝 굴리고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쓰진 않는데 이게 그래도 시험에 나오네요 그래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너비너 써고 경사가 15도 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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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이런 글씨들 15도 정도 기울여가지고 썼었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쓴다 뭐 그것도 상관없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잘 쓰지 않지만 이렇게 제도 문자라는 게 공인된 게 있다 한국 표준 표기방법이 있다는 거 06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도용구 이것도 진짜 필요없어요 컴퓨터 있으면 돼요 컴퓨터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험용으로 제도 원론적인 거 아직 컴퓨터 없는 데서는 이렇게 쓰겠지요 제도용구 컴퍼스 진짜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컴퍼스 쓸 일이 없는데 원이나 원호 그릴 때 쓴다 아우 아주 원론적입니다 디바이더 이렇게 나눌 때 그러니까 컴퍼스 같은 거는 끝에 이렇게 펜 이렇게 연필 같은 거 달려있고 한쪽은 뾰족한 애 이렇게 달려있는데 디바이더는 끝이 다 뾰족뾰족한 애로 해서 우리가 눈금 등분 균등하게 나눌 때 먹줄펜 와 오래간만에 보네요 먹줄펜 잉크 같은 거 거기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다가 잉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선을 쫙 그리면 볼펜처럼 쫙 선이 그려지는 먹줄펜 삼각자 티자 티자 진짜 공고생들이면 나 들고 다녔던 티자 이거 들고 다니면 저 사람 건드리면 안돼 무서운 사람이야 가방에 망치 들고 다녀 막 이랬던 얘기를 했었던 이렇게 자가 있던 티자 운영자 운영자는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생긴 이거 축척자 길이질 때 삼각 스케일 자 어릴 때 삼각 스케일 자가 비싼지 모르고 여기다 칼질 했다가 엄청 집에서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형판 템플릿 템플릿 같은 거는 빵빵자라고 불러가지고 원 크기 조금조금하게 부터 작은 것까지만 있던 형판 각도기 제도용 연필 제도용 연필은 B 사이즈는 잘 쓰진 않아요 B는 보통 미술 회화용으로 많이 쓰고요 제도용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딱딱한 H 계열을 많이 씁니다 지우개판 제도대 자유곡선자 운영자 그리고 나중에 칼라리스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빵빵자 형판 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도용 연필은 HB 하고 HB 합쳐진 거 중간 정도 H는 나중에 미술에 대해서 본다면 H는 연필심에 딱딱한 정도 숫자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고요 색은 연합니다 B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르고 색이 진하고 미술용 스케치용으로 많이 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무르고 색이 진해져요 번진 같은 것도 좀 더 많고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샤프 같은 경우에는 HB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샤프 있으면 샤프시면 한번 보세요 HB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와 있죠 보면은 우리 1번, 2번,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그래 틀린 것 선의 종류였었죠 실선, 가는 실선, 파선 뭐 이런 것도 쭉 했던 거 자, 1번, 동그라미 1번 실선은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거다 굵은 실선으로 우리 외형 만들죠 이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시선, 해칭선 등에 사용한다 파선은 보이는 모양의 모양을 표시하는 선이다 어? 이상한데? 가는 일점쇄선은 중심선, 절단선, 상상선, 피치선 등에 사용한다 자, 이상한 거 뭐 있어요? 3번, 파선 파선이라는 게 뭐예요? 점선이에요, 점선 점선은 보이지 않는 거 은선이라고 그러죠 은선, 그래서 은선 자, 2번 문제 물체의 절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의 명칭과 선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절단면, 절단면을 표시하는 거 우리 아까 뭐랬어요? 해칭선 해칭선, 이렇게 절단면, 해칭을 그려서 가는 실선으로 해칭선으로 그린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치수 가입 시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을 고르래요 틀린 것 도형의 외형선이나 중심선을 치수선으로 대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치수는 원칙적으로 치수를 기입해야 된다 치수는 원칙적으로, 아, 축척 치수를 기입해야 된다 틀린 축척 치수로 기입하는 게 원래대로 긋고 나중에 축척은 몇 대 몇 이렇게만 쓰는 거죠 서로 관련이 있는 치수는 될 수 있는 한 대로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는 봤을 때 이해하기도 쉽죠 치수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기입한다 당연히 실사이즈대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같이 살펴봤어요